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늘 아이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란 말보다 오히려 이 말을 가끔이지만 한두 번이라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왜 갔는지 잊지 말아라.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캐나다도 조기 유학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유학에 있어서 말레이시아는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차 오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의 유학, 조기 유학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표를 잃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말레이시아에 와서 생활인들이 되세요. 그냥 아이도 그냥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한국보다는 편하죠. 어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다녀도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한국 학교들보다 많이 편합니다. 많이 편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편합니다. 그리고 공부량도 절대적으로 방과 후에도 아무리 학원을 많이 가고 좀 타이트하게 하는 학생이들지라도 한국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드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생활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는 그냥 학교 다니고 부모님들은 여기 어디 맛집이 좋다더라 어디 좋은 쇼핑몰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다더라 여러분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소소한 일상에 행복도 있어야지 공부도 잘 되는 거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다 생활인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생활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아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엄청나게 달려. 그것도 이제 또 그거대로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가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해도 한국 사람한테 한국보다 더 좋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금 받고 조기 유학에서 주재원이 아닌 다음엔 학비도 다 자비로 내야 되시잖아요. 부모님 주머니에서 다 자비로 내시고 다 모든 교육비용 교육 때문에 가셨고 그 모든 비용이 다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생활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냥 즐겁게 살려면 한국이 더 즐거워요. 공부만 조금 손 놓으면 한국 사람한테 제일 좋습니다. 아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학원 보내실 비용이 있으면 뭐 그거 학원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 비용으로 맛집 탐방하시고 놀러 다니시고 주말에 브런치 카페 가시고 뭐 부패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더 좋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아무리 말레이시아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애나 어른이나 한국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100명 중에 한두 명 아 나는 말레이시아 음식이 더 한국 음식보다 맛있고 맨날 맨날 뭐 너무 말레이시아 생활이 한국보다 더 좋고 솔직히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냥 내 아이의 교육 때문에 간 거니까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레이시아 친구들 다 좋고 다 좋습니다. 말레이시아 생활. 하지만 한국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정말 내가 왜 말레이시아에 왔는지 내가 왜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도 부모님도. 그 목표를 꼭 달성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너무 생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타국 생활이니까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데 분명히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머리 회전도 빠르고 보는 눈이 좋은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고요. 후자의 경우인데 여러분 그래도 해외 생활하다 보면 다 적응됩니다. 생활하는 거. 여러분 마트 가면 장 보는 거.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여유 있으면 좀 좋은 거 사는 거고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하면 저렴한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너무 골머리 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 있으면 그냥 내가 운전해서 가도 되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이면 기사 부려서 가도 되고 기사 부린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택시 타고 가도 되고 전철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돈 없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생활이란 건 여러분 그냥 그 상황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대로 말레이시아 가셨습니까? 뭐 저도 생활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레이시아까지 가셔서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여러분 공부하러 간 겁니다. 자녀들 공부 잘 시키러 간 거고요. 그 목표. 목표도 여러 가지겠죠. 영어만 잘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영어라도 잘하면 된다. 그럼 영어 정말 잘하게. 정말 영어 잘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내 아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차라리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전공 잘 맞춰서 가면 되고요.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심지어는 아이빌리그 영국의 옥스브리지 그런 데를 목표로 한다면 그런 데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해외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거의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은 중간에 좀 잘할 수도 있고 내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 뭐 잔잔한 나는 생활의 즐거움 여러분 한국이 더 즐거워요. 한국이 더. 한국 사람한테 한국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뭐 그런 추구 추구 그런 거를 너무 그런 거에 몰두하시고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중이 재밥에 관심이 많으면 표현이 좀 그릴지 모르지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냥 그 생활에 젖어드는 거죠. 그런데 젖어든다는 게 좋은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말레이시아에 왔는지 아주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니라면 적어도 중고등학생이라면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지낸다면 그거는 정말로 말레이시아에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려서. 뭐 꼭 말레이시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했지만 유학생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냥 생활의 달인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생활의 달인이니까 요령도 있고 하지만 공부적으로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유학을 적어도 유학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이 돼서 유학을 간 거니까요. 대학교 이후에 유학을 간 거니까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유학 왜 왔습니까? 내가 학사학이 따고 석사 박사 따고 거기서 내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학 생활하다 보면 참 같이 유학을 왔는데도 공부보다 다른 거에 다른 거라도 물론 관심을 가져서 대박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생활 자체에 아주 몰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하는 그런 공부 학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들은 많이 못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레이시아에 조교학을 왔을 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냥 단지 부모님이 한국 생활에 지쳐서 우리는 말레이시아로 간다. 그런 게 아니시라면 아이 때문에 유학을 오셨다면 반드시 저는 어떤 가족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절대 그냥 생활의 안주함으로써 놓치지 마세요.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아이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먹고 싶은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 물론 그 당시에 행복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런 생활 속에 작은 것들 때문에 큰 목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